에스모티브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차작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여기는요 대한캠핑카입니다 비캠프 칸이 되는데 이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렉스턴 스포츠 칸에서 오늘은 생각을 전환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렉스턴 스포츠도 이렇게 크게 탄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스포츠도 큰 차량이에요 결코 작은 차량 아닙니다 자 상단에 2층 팝업 공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운전석 한번 보시고 얘는 4륜구동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륜 기반의 능률 지면을 잘 읽고 구동력과 토크와 힘의 배분 아주 잘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실내 한번 먼저 보여드릴까요 짜잔 어떻습니까 이전에 저희 영상에서 보셨던 비캠프 칸 여러가지 시리즈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K2하고도 S 버전이 됩니다 S의 의미는 스포츠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기존에 갖고 있던 칸에서 차량 순전 크기로 비교를 한다면 여기서 약 30cm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공간성 효율성을 본다면은 얘는 무시 못하는 어떤 거대한 공간을 바로 위쪽으로 연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본 방송 영상이 나가겠지만 이쪽으로 전기적인 범위를 다 준비를 해서 이쪽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 가운데부터 이쪽 구조는요 수납 공간입니다 자 이곳을 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텐트랑 모든 것들을 다 보관할 수가 있고 입구가 작다고요? 그럼 평소에 얘를 평상으로 만들어서 취침 공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2인 취침할 수 있는데 그 범위 밑에 캠핑 박스 및 텐트 도킹 텐트를 또 소개를 해주세요 본방송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자 저쪽으로는 스마트 TV가 있습니다 스마트 TV는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고 LG TV인 만큼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이곳은 대왕 캠핑카의 작업 공간이자 전시 공간으로 저쪽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선 인터넷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 무선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충족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고 핸드폰에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 60, 70대 되신 분들이 이제 인터넷 사용을 좀 어려워 하실 건데 무선 인터넷 설정이 있어요 그거를 한 번만 해보시면은 나가서도 쉽게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우리 대표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쪽으로 아주 커다란 발판을 지금 빼놨어요 밟고 올라가 볼게요 물론 신발을 벗고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활 공간이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자 지금 들어왔습니다 무시동 난방 히터가 있어서 온도 설정만 하셔서 그냥 켜시면은 늘 따뜻한 바람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있어서 지금은 실내이기 때문에 얘가 깜빡이진 않지만 태양광을 밖에서 맞이하게 되면 깜빡깜빡 거리면서 계속 충전을 하게 되는 범위가 됩니다 돼지코 2구가 있고 임버터가 3킬로짜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정된 임버터가 들어가 있어서 정연파 그러니까 깔끔하고 깨끗한 전기를 계속 공급을 해줍니다 시거 잭과 usb 들어가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거는 테이블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테이블이 그리고 화면이 조금 깜빡거릴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랑 여기 LED에 조희도? 고희도? 이게 프레임 수가 있어요 1초에 몇 번을 불을 밝혀주나 계속 지속광이 아니에요 모든 지구상의 모든 전구들은요 그래서 그거랑 지금 카메라랑 안 맞아서 깜빡깜빡 거리는 거지만 사실 지금 저는 눈이 많이 편안합니다 얘가 이제 밝기도 디버우로 돼서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테이블 고정식도 되고 이동식도 돼요 자유롭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여기 지금 대표님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 올려놓고 일상에서 데일리로 쓰실 때 업무용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수납공간이고 경보기도 있고 마감 상당히 좋아요 이런 범위들은 제가 본방송에서 좀 깔끔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개를 한번 세어봤습니다 상부의 공간 한번 보시면 많이 커요 바로 밖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스포츠이지만 칸보다도 더 큰 어떤 확장성을 여기에 심어놨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쯤에서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운전하기 부담스러운 칸이었지만 나는 조금 작으면서도 렉스턴 스포츠 칸의 비주얼을 갖고 있는 차량을 희망했어 그럼 얘는 선택할 때 선택지의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금액과 가격이 궁금하시고 프로모션이 궁금하시다면 프로모션이 있더라고요 대표님이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본방송 보고 확인하시면은 혹하실 범위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가장 캠핑카 중에서 비싼 부품 중에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범위는 배터리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이 배터리를 프로모션을 내세우시는 범위가 있는데 혹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거는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장사를 잘 되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고객 혜택에 베푸는 사은행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작은 회사들은 모르겠지만 큰 회사들은 그런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모에서 본다면은 대표님이 제안하시는 것도 본방송에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이거 빼낸 게 있잖아요 이게 여기 발밑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완전히 평상이 되는 거예요 평상된 상태에서도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매트리스랑 전체적인 두께랑 매트를 올려놓고선 온열을 저희가 좀 찜질식으로 한번 써보게 되면은 많이 따뜻하더라고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쪽 끝에 머리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발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공간에 손실되는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따뜻하고 온기에 대한 걸 계속 풍족하게 오래도록 지속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본 영상 보시고 사용하실 때 크게 부담없게 여유있게 아마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자 브라켓도 튼튼하게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실루엣 이렇게 영상을 하면서 쭉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본방송 준비되면은 우리 대표님하고 제가 정보 제공하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서 캠핑에 대한 이 캠핑카에 대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탑승 공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그렇습니다 여기 매트가 지금 두 개 들어가 있는데 얘를 빼서 옮겨 놓고 탑승 공간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오인이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셨고요 여기는 이제 외부 테라스 공간으로 보시는 게 딱 맞는 거죠 자 발판을 밟고 이렇게 다시 내려가 봤습니다 어때요? 느낌 좋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 보시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이 업체에 대한 캠핑카에서 제공하니까 방문해 주셔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암막 커튼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이 암막 커튼은 캠핑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일상에서도 이동하거나 움직일 때 많이 씁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조건에 그런 환경 조건으로 다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뜨겁고 더운 날씨는 1년 내내 다양하게 변하니까 말이죠 3미터 대형 워닝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LED로 되어 있는 자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스위치가 켜보면은 곤충들이 가장 싫어하는 레드빛이라고 해야겠죠 주황빛으로 LED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캠핑을 지금은 추운 겨울이지만 겨울도 캠핑합니다 하지만 벌레는 많이 없으니까 여름에 캠핑하셔도 손색없는 범위로 느껴보시지 않을까 또 보여집니다 자 전체적인 전방 실루엣 한번 보시고요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칸도 작업을 하시는데 오늘은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제가 강조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샤크 스네이크 안테라고 하죠 저 안테나가 수신율 좋게끔 되어 있고 상부에는 아시다시피 태양광 패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무한대로 또 쓸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니까 그런 면모에서 충실한 기능을 다하는 캠핑카가 좋은 캠핑카가 되는 것이죠 이쪽으로 한전적인 인입을 하고 속성보기로 이렇게 예고편 영상을 제공한 만큼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것은요 가격 정보랑 기타 세부 내용을 제가 대표님하고 살펴보는 본방에서 어떻게 얻어가실지를 미리 준비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고편 영상을 항상 제공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고편만 보시고 그냥 쏙 다음 편 안 보시게 되면 아마 필요 정보를 얻어가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렉스턴 칸이 아닌 렉스턴 스포츠 모델로 이렇게도 진보된 형태의 캠핑카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제가 타서 제 차로 만들어서 끌고 가고 싶네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제가 다음 편 영상에는 저렇게 스타리아로 멋진 캠핑카를 꾸며는 차량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김피디님하고 이렇게 장거리 한번 와서 김해에 위치한 대한캠핑카에서 내용을 제공을 합니다 이곳도 날씨는 여러분들 계시는 다양한 지역하고 비슷합니다 눈이 많이 안 올 뿐이지 이곳에서도 그런 요건에 충족하게끔 차량을 준비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가 되는 거니까 대한민국 분들이라면 대한민국의 사계를 생각한 캠핑카를 보시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죠 김피디님? 네 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서 본방 바로 제공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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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